자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제 들어가서 이번 달 이번에는 4주 밖에 안돼 이번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쭉 더 쌓으면 이제 라캉, 푸코 쭉 해서 나갈 텐데 5인방을 다 못 다루겠어 그러니까 최대한 다뤄볼 텐데 다섯 명이 5인방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음 이게 내용이 조금 이렇게 나가자 퉁 쳐야 돼 이걸 퉁 친다는 것은 대충 합의하고 넘어가야 돼 이게 언제부터 어디까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언제부터 모더니즘까지고 이걸 딱딱딱딱 정해놓은 그런 사람도 없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딱 두 가지거든 내가 물어봤어 두 가지가 뭐냐 예술과 철학이래 아 그럼 예술과 철학 말고 사회학과 인문학과 과학과 이런 것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냐니까 없대 딱 두 가지인 거야 철학과 예술인 거야 오늘 철학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이 어디며 그 다음에 또 예술에서 시작이 어딘지를 봐 볼 텐데 보다 보면은 조금 더 정리가 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해 근데 오늘은 혼란스럽지 않아 왜냐하면 오늘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다루기 위한 모더니즘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잘 들어야지 되는 거고 그럼 그 다음 주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정리가 될 것이고 어쨌든 최대한 비문학에 풀 수 있을 정도는 될 거고 어제 문제 풀어보니까 6분 줬더니 다 풀고 그냥 놀고 있더만 그래서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어 오늘 비문학에 나가는 그런 이게 오늘 EBS 나왔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도대체 어떤 정신인가 했더니 여기서 너무 정확하게 말해주는 표가 있더라고 한번 읽어볼게 리오 타르라는 사람이 있어 포스트 모더니스트야 5인방 중에 한 명이야 이 사람은 억압되고 소외된 것은 복권시키고 감추어져 있는 것은 드러내고 알려지지 않은 것은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그 다음 보면은 그가 마지막에 쓴 글이 있는데 전체 대항에서 전쟁을 하자 표현될 수 없는 것들에 증인이 되고 차이들을 활성화하여 그 이름의 명예를 구출하자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거든 이제 있다가 수업이 끝났을 때 다시 한번 내가 이 표를 말해줄 텐데 이 표가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포스트 모더니즘에 가깝냐? 모더니즘에 가깝냐?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 보다도 더 현대 쪽에 가까운 쪽이긴 해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도 좀 옛날 느낌이고 요새 그냥 각종만 쓰는 거 제가 이번에 4시 끝마치고 수업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나갔다는 거는 이제 뭐 그냥 동시대 미술이라고 많이 하는 거 나도 그게 들었어 컨템포러리라는 개념을 그거보다 동시대라는 거면 지금 딱 이 시대라는 거야? 네 그렇죠 근데 저도 미술 공부 안한 경우로 돼서 또 나도 그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 어떻게 할 때 몰랐거든 그냥 지금 진짜 제일 막 신에 나온 젊은 작가들이 하고 있는 거를 동시대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걸 솔직히 딱 이 거 말해서 이해해? 아 저는 그냥 처음부터 다 이해하는 건 힘들지만 이 사람이 이걸 이걸 하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 정도는 가능하죠 열심히 물론 너무 형의상각적으로 적어놓으면 이해 못하죠 그럼 내가 그냥 근데 이해하지 않아도 그냥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그냥 뭐 이렇게 다 그려놓고 그러니까 걔처럼 그 뭐야 그 뭐야 변기? 디샹 아 네 디샹 응 디샹 그러면 이해해?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뭔가 반항적인 어떤 시도를 미술계에서 하고 싶어서 그 사람은 이제 사고 치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 옛날에 그렸던 다른 그림들 보면 꽤 좀 더 그림적인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사실 자꾸만 이해할 수는 없죠 그 뒤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토론이 있었거든 근데 딱 얘가 마치 10년 만에 찾아왔거든 10년 만에 찾아왔는데 이게 홍대 이제 홍대 생활학과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복싱도 하고 이것도 하고 코딩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같이 하는데 이제 온 김에 물어봤어 포스트 모던이즘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말한 게 참 많은 단서를 주었지 포스트 모던이즘도 이제 조금 옛날 것 같은 느낌이 든대 그게 자꾸 뭐하는 시대가 바뀌는 거야 그럼 시대가 바뀌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전 것과 이별을 해야 돼 그 이별을 하는 것을 여기서는 해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데 이 그림은 그 유튜브에 있다 유튜브에 있는데 이걸 뭐 다 그리기도 힘들고 어쨌든 지금 모던이즘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늘 이걸 할 텐데 이것까지 가기에는 좀 힘들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할 거고 모던이즘이 어떻게 탄생되었냐 하면 사실 계몽주의 때 이게 탄생된 거야 계몽주의 했다면 프랑스 생명이지 프랑스 생명 전에는 신본주의고 종교고 왕권이고 미신이고 일체의 권이고 신이고 등등등등등 이제 이런 것들이 출연했는데 이게 중심을 잡고 있다가 그다음에 계몽주의 프랑스 생명 때 이제 빵 터트리면서 이성의 빛을 온 세계에 비추자 하면서 이성이 나오게 된 거야 그때부터 모던이즘이거든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이성의 맙스를 딱 보고 나서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는 이성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제 인간에게 이성이 생겼으니 이게 정답인 줄 안 거야 이게 답인 줄 안 거야 그래서 이때 또 특이하게 나온 게 과학인 거야 이따가 이제 천재 문제 풀 때인데 과학의 태동기가 시작돼 프란시스 베이컨이 나오고 갈리라고 나오고 등등등 하니깐 과학과 이성이 합하니깐 너무 강력한 거야 강력하다 보니까 그게 모던이즘으로 넘어간 거지 모던이즘이 생기게 된 게 뭐냐면 프랑스 생명 이후로 사실 레상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이따가 뭐 설명할 때 하는 거 대충 그냥 퉁쳐야 돼 그걸 언제부터가 시작이고 언제부터가 끝이고 이걸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 어쨌든 모던이즘은 이성인 거야 이성이 쭉 내려와 가지고 모던이즘 절대적 진실인 줄 알았거든 그렇게 알아서 모던이즘이 답인 줄 알았는데 뭐가 생겼냐 신을 죽이고 실전주의가 나타난 거야 왜 신을 죽였는데 이때 사건이 월드워 2가 있었던 거야 이때 홀로코스트가 있었지 홀로코스트가 생겨서 우리가 답인 줄 알았었던 그 모던이즘이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추구했었던 이성과 과학이 결국에는 홀로코스트라는 기계적으로 사람을 찍어서 죽이는 600만을 학살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하면서 이것도 답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결국에는 모던이즘 이전과 모던이즘 이후 여기서 뭐가 있냐면 해체가 생기는 거야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는 거지 천동설과 지동설은 다른 것처럼 다르다는 거야 이게 해체라는 게 필요해 그래서 오늘 비문학 보면 밑에 해체 해체 해체가 세 번 나오거든 해체라는 게 포스토리즘을 가장 이해하는데 그럼 모던이즘과 포스토리즘은 또 마찬가지 이 사이에 또 뭐가 들어 또 해체 작업이 되는 거야 해체라는 게 내가 너희들을 싫어 이런 것보다는 너희들이 진실이 아닐 수 있으니 우리는 다른 쪽으로 다시 한번 나가보자 뭐 이런 의미를 좀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알게 된 무슨 말인지 알아두어야 돼 포스토리즘은 고3 때까지 어쨌든 몇 번의 시험 나올 거니까 알아두어야 돼 라칭은 몰라도 푸코는 몰라도 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배경 따라서 결국에는 개몽주의 이전과 개몽주의 이후는 해체 그리고 개몽주의 이전의 개몽주의와 또 실전주의 이때 나타났던 게 그거잖아 홀로코스트 해체 모던이즘과 포스토리즘 또 해체 다 해체시키는 거야 나는 너와 다르며 나는 너와 다르며 자꾸 해체 나가는 거지 해체 나갔는데 문제가 생겼어 이제 이게 12명의 철학자라고 12명의 역사적인 철학자지 쭉 보니까 연대가 다 엉망으로 섞여 있어가지고 내가 정리를 했어 했는데 첫 번째 이게 바로 그리스 철학이야 처음에 시작은 내가 이걸로 시작했거든 근데 어느 순간 다 뚫고 나는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지 내 공부도 이제 여기서 마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뭐 더 이상 없으니까 그리스 철학은 말대로 그리스 철학인 거야 아이소레스까지 그 다음에 천년의 암흑기가 있어서 그때가 딱 스쿨라 철학인 거야 중세 철학이거든 이게 중세 철학이고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쭉 가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이게 모던이즘이야 이게 근대라고 해 앞으로 이제 비모라기 볼 때나 아니면 여기서 볼 때 모던이즘 나오면 아 이게 근대 철학이구나 이게 현대와 근대라는 말 자체로도 좀 차이가 있는 거잖아 근대인 거야 근데 근대가 너무 길어 근데 너무 긴 것처럼 보이지만 근대의 시작은 마케벨리거든 그럼 레상스인 거야 레상스 개몽주의 개몽주의 등등등 이유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니체까지 이걸 전부 다 근대로 보는 거야 그리고 이 이후가 현대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잘 보라고 어디까지가 어디까지인지 그나마 내가 정리를 한 거야 그것이 뭐 왜 자꾸 끊으려고 하냐 어디까지가 언제까지 나는 그게 궁금하고 그래야 설명이 되는 거니까 레상스부터 레상스부터 이성의 빛이 쭉 비춰져가지고 이성의 빛이 쭉 가가지고 이성의 빛이 끝나는 그 시점에 이제 니체가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퉁쳐야 돼 또 뭘 퉁치냐면 이 두 개가 겹쳐 그러니까 이쪽은 모더니즘이고 이쪽은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예를 가지고 근대 실존주의라고 실존주의라는 건 다른 거 없어 신을 죽였다는 거야 인간이 중심이라는 거야 프랑스 성명디우로서 인간은 인본주의잖아 신 카톨릭을 다 짜나 그까지 다 설명하는 모습이 길고 근데 얘는 또 샤르트르는 실존주의 현대 실존주의인 거야 그러니까 실존주의 안에서 이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냐 여기에 포함되냐 지금도 학자들끼리의 그런 말이 되게 많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근대 실존주의와 현대 실존주의를 가르는 그러한 기준은 뭐냐 홀로코스트인 거야 이 홀로코스트 이 사건 때문에 여기서는 근대 실존주의 여기서는 현대 실존주의 하면서 실존주의인데도 여기서 방향이 확 바뀌게 돼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정중간에 있는 문제의 인물이 하이데거야 피투와 기투 죽음을 직면한 순간 피투와 기투 근데 문제는 이 하이데거가 나치즘에 뭔가 서포트를 했다는 말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이유가 그 때문이야 왜냐하면 하이데거의 정체성이 나치즘인가 아닌가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그 뒤로부터 홀로코스트 때부터 이제부터는 다르게 나가는 거야 왜냐하면 홀로코스트 이전에 모든 철학은 대부분 전부 다 독일이 했거든 내가 말하자면 독일은 철학이라고 니체, 슈펜하우어 그 다음에 전부 다 독일이 했다고 근데 독일 철학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우리가 만들었던 그러한 독일 철학에서 그 나왔던 사람이 히틀러고 그 사람이 저질렀던 게 홀로코스트이기 때문에 독일 철학은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때 이제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 딱 하나지 프랑스지 프랑스의 레지스탄트 정신으로 우리는 그때 싸웠다 우리는 그때 싸웠다 그 뒤로부터 철학은 프랑스로 다 넘어가 현대 철학은 싹 다 프랑스인 거야 독일은 말할 수가 없어 철학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홀로코스트 사건 때문에 그럼 이 현대 실존주의에 이제 계보를 잇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까미 롤랑바르트 신화할 때 했었고 그 다음에 라캉프코 뭐 뒤로다 등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쫙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현대는 잡고 있어 현대 철학을 다 잡고 있고 이 사람들이 바로 해체 철학이라고 해 뭔지 알겠냐 왜 해체하냐 여기서 이걸 해체하는 거야 독일 모더니즘과 포스모즘을 해체시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갈게 그러면 프랑스 빼고 다른 나라는 철학을 안 하나? 영국과 미국이 철학을 시작해 대신 우리는 이쪽으로 해체 철학으로는 가지 않겠다 그럼 우리는 무슨 철학으로 갈까? 그때 쭉 나타나는 게 와이트헤드 그 다음에 러셀, 듀위 와이트헤드 책은 못 읽어 어려워서 버튼 러셀, 듀위 존 롤스 존 롤스죠 무지의 장막 토마스 쿤 이 사람들이 바로 분석과 과학 철학으로 빠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남은 하나는 뭔데? 독일인 거야 그럼 우리도 철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철학을 하지? 독일이 하는 철학이 이제 이 철학 하버마스 베냐민 지금은 이제 베냐민이지 그러면서 독일 철학 언어 철학 해석 철학으로 빠지는 거야 이게 언어로 빠지는 거야 비트켄슈타인의 언어 이쪽으로 그리고 그때 우리 그 프리덤과 리벌티의 차이점을 말했던 침질질 흘리면서 말하는 그 사람 있지 그 사람 이름이 지재기거든 그 지재기인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는 남아있는 3대 철학자야 전세계 3대 철학자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65번의 3이라고 하잖아 지적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또 마라크스 주의로 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정답이라는 게 이성이라는 게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 퍼져나가는 거야 쫙 퍼져나가기 때문에 현대 철학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방향을 몰라 너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말한 게 뭐냐면 이때는 진리란 무엇인가를 찾고 싶었어 그리고 이때 진리를 찾고 했던 게 신이었어 근데 여기서 신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프랑스 생명이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바로 이성이었지 인간의 이성이 답이다 근데 여기서 홀로코스트가 생기는 순간 그 다음부터 이성도 답이 아니네 그때부터 어떻게 적을까 정말 고민 많이 했어 결국은 이거야 이성을 제외한 알려지지 않는 모든 것들을 발견하자 이게 결국은 포스트 모던이즘이지 그 이성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나머지 모든 것들 언어, 과학, 해체, 뭐 하여튼 등등등 모든 철학들을 우리가 다 한번 연구해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탁 나오잖아 그러면은 그냥 풀어야 돼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어디 시점에 있는가를 이거를 계보를 알면은 그나마 중심은 잡혀 그게 없으면은 이 사람이 여기인지 이 사람이 저기인지 이 사람이 저기인지 뭔지 알겠냐 이 영상을 내가 올려줄 테니깐 다시 따라서 현대철학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봐봐 현대철학 보면은 다 나눠 공리주의 중에서도 공동체 공리주의와 자유지상 공리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롤스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이렇게 나눠지고 나눠지고 이게 퉁 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철학과 관위상 우린 또 이걸 영어로 봐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얘기 어려워 그러니까 뭐 하자고? 퉁 치면서 가야 돼 퉁 치면서 어디까지가 어디까지고 어디까지가 어디까지인지 하지만 내가 정확하게 왜 현대철학이 어려운지는 말해 죽었는데 요즘 현대철학이 비문하기 너무 잘 나와 근데 거의 못 풀어 애들이 자 한번 해볼게 이제 현대철학 아니 포스트 모던이즘을 하기 전에 이제 모던이즘을 오늘 할 거야 이 모던이즘이 언제부터인지 대충 알지 대충 레상스 때부터라고 시작하면 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모던이즘 포스트 모던이즘은 딱 두 가지지 예술과 철학인 거야 철학은 이따가 하고 예술부터 볼게 우리가 예술을 너무 몰라 미술사를 전혀 모르더라고 어제 수업해 보니까 미술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 레상스 이전의 모든 그림들은 전부 다 성화였어 성화였고 성화였고 성화였는데 이 성화에 아이콘이란 게 있어 우리가 윈도우 아이콘이 있잖아 그 아이콘 말고 아이콘인데 그게 수능에 나왔어 아이콘 아이콘이 뭐냐면은 상징이거든 물어볼게 이 사람이 성화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나올 때마다 어떤 때는 머리가 벗겨져 있고 어떨 때는 머리가 있고 없고 하여튼 뭐 복잡해 자 이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이 열대 주제 중에 한 명이야 근데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이콘이 있기 때문이야 그 아이콘이 뭘까? 이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뭔데? 열쇠가 있잖아 성경 말씀이 나오거든 너가 땅에서 푸는 것들 땅에서 너가 채우는 것들 하늘에 그대로 채우게 해줄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 땅에서 채우는 너의 모든 그러한 것들이 하늘에 그대로 채워진다 이 열쇠를 준 거야 곶간 열쇠를 그래서 로마 교양천 가면은 열쇠를 들고 있으면 무조건 얘는 베드로 온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성화에 있었어 근데 예상스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성화 아이콘 이게 뭐야 신이 깨졌잖아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부터 쭉 나오지 일단은 그걸 알아두어 자 보면은 근대 철학과 모던이즘 오늘은 이걸 할 것이고 예술에서는 사실주의가 있었어 사실주의라는 것은 어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거야 있는 그대로 최대한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거야 그리고 차라리 아까 말했지 이성인 거야 이건 알겠지 그러면 이거 전과 이거 전에 그러니까 프랑스 성명이라는 레상스 이전에 있었던 그건 예술은 뭔데 여기는 딱 이거야 성화와 신인 거야 신문주의의 성화 딱 이거겠지 이때 빵 깨졌지 프랑스 성명과 레상스로 그러면서 예술 쪽은 사실주의가 나온 거야 최대한 똑같이 그려보자 최대한 자세히 그려보자 그리고 철학에서는 당연히 이성이겠지 그리고 여기서 해체가 되었지 근데 모던이즘과 포스트 모던이즘을 나누는 큰 사건이 생겼어 예술에서는 사진이 생긴 거야 이건 진짜 너무 수능이 잘 나와 사진술이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할 게 뭐냐면은 독해하다 보면은 성화와 사실주의 이것도 구분 못해 사실주의는 이념이 없어 그냥 똑같이 그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뭐가 있어 이념이 있어 이념이 뭔데 신인 거야 신 사진술이 나오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같이 그린다 하더라도 사진만큼 똑같이 그릴 수는 없는 거야 아무리 그려도 사진만큼 똑같이 그릴 수 있냐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사진술이 나오는 순간 사실주의가 우리는 이제 안 된다 우리가 그만하자 그럼 그림 그리지 말까 아니지 대신 다른 쪽으로 그리자는 거야 그게 인상주의로 빠지는 거야 인상주의 그림 보면 저 뒤에 볼게 저 뒤에 있는 그림 보면 대충 인상주의 같은 느낌이 들어 똑같진 않아 하지만은 사진만큼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딱 보면 빛이 보이지 빛의 화가 고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내가 보이는 또 내가 느끼는 대로 그리는 그런 그 다음에 나와서 나오는 게 이제 초인실주의로 쭉 빠지는 거고 이거 말할 거 없어 홀로코스트야 이거 빵 터지니까 인간의 이성이란 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거냐 그러면서 나왔던 게 뭐냐면 실전주의가 나와 후기 실전주의 하면서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워져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얘와 얘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오게 되고 시작 해체 그것만 알아도 돼 해체만 알아도 돼 비문학 마지막에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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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나오거든 또 여기서 여기로 또 나올 때 사건이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 알면 좋지만 정 모르면은 여기서 또 한 번 뭐가 일어나 시작 해체가 생기는 거야 자꾸 해체하는 거야 그럼 어느 순간 이 지점에 가면은 또 다시 뭐가 생길까 또 해체가 되는 거야 지금 포스트 모던지점도 해체가 되는 중이래 그거는 진짜 거의 뭐 최근에 나온 그런 사람들이겠지 이 사조를 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뭐 그림이 되게 많아 되게 많지만은 사실주의와 성화 이전이 성화고 사실주의 이전에 사진이 나와가지고 인상주의로 빠졌다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게 부족할 수도 있으니 어쨌든 이 사진에서 나온 게 1839년 19세기 1940년 20세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뭔데? 19, 20세기 약간 조금 한 세기가 좀 달라 그래서 여기서 뭐 해야 돼? 퉁쳐야 돼 이제 퉁치는 게 뭐냐면은 대충 19와 20세기 그때쯤에 모던이즘이 종말을 맞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때쯤부터 포스트 모던이즘이 시작이 되었다 이 정도는 퉁을 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게 굉장히 몇백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항상 그렇잖아 세기말 현상이라고 있잖아 항상 끝이 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우죠 천동솔도 끝이 되면은 너무 엉망이 되어버렸거든 그래서 이쯤 퉁쳐가지고 이때가 이제 모던이즘의 가장 전성기 피크였고 그리고 동시에 얘가 종말을 맺는 시기였었어 피크란 것은 가장 모던이즘이 극에 달했던 거지 가장 발전했던 거야 당연하지 천동솔도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빵 떨어졌는데 근데 여기서 이 사건 때문에 종말을 맞게 되는 거지 뭔지 알겠냐 대충은 이해해야 돼 어느 정도는 아니면 또 보든지 영상을 사실주의야 이전이 성화였었어 뭔지 알겠냐 그 다음에 여기 사진술이 나오게 되지 그 다음에 이게 인상주의 그 다음에 이게 초인실주의 이게 포스트 모던이즘 이런 식으로 그림이 쭉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단계를 거쳐서 인상주의 인상주의는 살짝 잠깐이었었어 오래 오래되지 않았어 한 100년 정도? 그리고 나서 오늘 찾아봤던 옛날 자료에 내가 이걸 만들어놨더라고 미술사주에 대해서 사실주의 그리고 사진이 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 사실주의야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게 돼? 우리는 사진을 이길 수 없다 뭐가 더 사실적인가? 당연히 이게 사실적이지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버리자 버리고 우리는 인상주의로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 단계 초현실주의로 나가지 그 다음 단계 물음표 물음표 뭐겠냐? 초현실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던이즘 이게 20세기 후반과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잠깐 있었거든 근데 이 과정을 걸치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 과정이 너무 우리가 유명한 인프레이션이즘 인상주의 너무 유명하잖아 근데 이 미술사주가 시험에 되게 잘 나와 그러면 애들 잘 못 풀어 가장 큰 게 사진술이라는 걸 알아두어야 돼 잠깐이었었어 그래서 김환기의 작품 초현실주의 현대 대한민국 최고가 작품이지 230억인가? 근데 문제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 의미를 다 아는 사람은 이미 알 거야 수업시간 했어 그리고 점 하나하나가 뭐라고? 사람이라고 보고 싶은 사람 뉴욕에서 그린 거거든 점 하나가 보고 싶은 사람인 거야 전 이 그림이 제일 좋아요 운동하러 나와서 이 그림은 꼭 보고 가요 처음엔 수많은 사각형만 있는 저게 무슨 그림일까 싶었어요 근데 자꾸 보니까 빠져들어요 이거야 처음에는 뭔지 모르겠어 자꾸 보니까 빠져들어 그래서 나중엔 지금은 나 이 작품 보면 이 작품을 한 개 갖고 싶어 근데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개지랄인가 싶었어 그럼 이거는 뒷장에 이거는 이거는 안 갖고 싶어 하지만 자꾸 보니까 뭐해? 뭔가 있어 보여 뒷장에 했다니까 더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것도 어느 순간 한번 프랑스가 사람 보고 싶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의미부여하는 거야 관념화 시켜서 의미를 부여해버리면 그 의미가 되는 거라고 아니면 저 그림 봐봐라 저 그림이 누가 그렸냐 나도 몰라 저 그림을 페가수가 그랬어 아니면 저 그림을 뒷장이 그렸어 그러면 저 그림은 또 저 뒤에 있는 그림 뒷장이 그렸어 그러면 엄청 가격이 높은 거고 그냥 두 보잡을 그렸으면 저거 15만 원짜리거든 플란 끝 다 아멘